저희 연구실은 자신의 기억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인지과학과 학습과 기업 연구실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 이인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살죠. 내가 이런 게 왜 기억이 날까?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여러 가지 자기의 인지과정이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는데 불행하게도 뇌인지과학이 역사가 되게 짧은 과학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정체성을 담당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디에 저장돼 있을까? 그런 자연스러운 궁금증이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일화기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하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생물학적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뇌가 어떻게 그런 일화기억을 학습하고 인출할 수 있는지 그것이 자기 자신의 과거고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 학습과 기억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박은혜입니다. 같은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황혜리라고 합니다. 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밴드 안에는 기타나 드럼 그리고 베이스 같은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음악을 만듭니다. 저희 연구실에도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장점을 모아서 하나의 연구를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연구실을 밴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생물학 전공을 했고요. 저는 이제 뇌과학 전공을 했는데 저희 연구실에 전기공학한 친구도 있고 컴퓨터공학, 음악을 전공한 선배도 있고요. 스포츠도 있고 심리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는 락밴드가 있는데요.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나 연말 파티 때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랩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학생들끼리도 선후배 관계 같은 거 없이 다 사이가 좋고 교수님도 되게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꼼꼼히 지도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봐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늘 모토로 하는 게 좀 뻔하지만 놀 때는 제대로 놀고 연구할 때는 좀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는 거를 좀 중점으로 둬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랩 액티비티 데이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번에는 그래서 오후까지는 되게 열심히 실험도 하고 일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볼링 한 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추천하는 영화 있으면 영화도 같이 보고 저희가 VR을 하다 보니까 VR 요즘에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가자고 얘기가 좀 좋긴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기억 연구실입니다. 기억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해마와 측두엽의 기능을 알아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쥐에게 기억 과제를 학습시켜서 그 쥐가 그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뇌세포의 활동을 측정하고 그리고 뇌 영역의 기능을 알아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 과제는 가상현실에서 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가상현실 환경을 제작을 해서 쥐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 과제를 수행해야지만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것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숲 환경에서는 버튼 A를 눌러야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 도시 환경에서는 버튼 B를 눌러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억 과제를 수행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전기생리학적인 방법이나 광유전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실험은 사실 살아있는 생물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쥐들을 케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쥐를 케어를 하지 않으면 쥐가 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쥐의 안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꼼꼼히 챙겨줘야 합니다. 제 연구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 랩에서 아무래도 이것저것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워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컴퓨터 코딩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회로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동물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저는 이제 실험실 세팅 같은 걸 하면서 제가 무슨 천의 종류나 빔 프로젝터의 성능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예상치 못한 경험들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좀 재밌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뇌인지 과학이 미국에서는 이제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는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은 뇌는 생물학적인 세포로 구성돼 있고 이 세포들이 서로 컴퓨터처럼 정보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고 그런데 이게 또 심리와 마음을 만들어요. 제가 지금 열거한 것만 보더라도 전통적인 대학의 학과나 학부가 홀로 다루기에는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뇌과학이나 뇌인지 과학이 발달한 나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과학들이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연구를 하는 분위기가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선진국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이런 것들은 뇌과학, 뇌인지 과학의 발전이 없으면 사실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희망차게 뛰어들 수 있는 희망이 넘치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